왜? 뭐? 왜 뚝 계속 내내 뚝 아무렇지도 않어? 다른 애들 다 MAB가 데려와 검사받는데 모두 백수들이야 아니면 직장 있는 남자가 어떻게 따라와? 난 뭐 기분이 그리 좋겠어? 장차 어떡할 거야 장차 애가 엄마 찾으면 어떡할 거고 엄마는 내가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걸로 생각해? 1년만 있다 데리고 나갈 거야 데리고 나가서? 내 딸로 내가 키우는 거지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네 인생은 아예 접어치웠어? 왜 접어치워? 애비 없는 애 데리고 어떻게 해? 엄마 그 말 굉장히 거슬리는 거 알아? 그럼 뭐라 그래? 그냥 유진이 데리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애비가 없잖아 애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다 끝났다고 생각해? 나 아직 젊어 애 하나 있는 이혼남 만나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말은 습다 편하게 먹자 엄마 체하게 먹지 말고 유진이 나 줘 왜? 불편하잖아 괜찮아 유진이한테 음식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래 습도 떠먹어야 하는데 줘 빨리 아이고 더러워 내 거 좀 잘라줘 몰라 처음에 금지 아침에 감사합니다.